길을 걷는 사람들은 내게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 적어도 소신을 지키며 살겠단 꾸든 집념 멋대로 바꾸려 하지만 여태껏 내가 다가온 길 매일 같은 시간에 살고 있길 Stay young 우린 부서질 거야 It will be just fine 겁내지는 마 oh no Stay young 잠든 꿈을 찾아 이 밤을 깨워 I can make it fly I can make it fly I can make it fly 참여 방법은 첫째, 모파코리아즈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한다 둘째, 엔드 바이올런스 로고와 함께 사진을 촬영하여 게시물로 올려주세요 해시타그까지 빠지면 안되겠죠? 마지막으로 챌린지에 함께 참여하고 싶은 3명까지 지목하면 끝! 지금 바로 참여하러 가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